오늘 다 처음 보시니까 인사 좀 해 우리 회사 동기 언진데요 작년에 여름동안 되게 평일날 알바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되게 튕기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화요일날 오라고 하면 또 일이 있다고 그러고 수요일날 오라고 하면 또 일이 있다고 그러고 목요일날 오라고 하면 또 다음째 가면 안 되니까 그러고 그래서 결국 올해 한 번도 일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오늘도 와서 또 다음 주에는 또 시간이 된다 그러는데 다음 주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무슨 노래 하시겠어요 엄마 노래하는 거 꽤 오랜만에 볼 것 같은데 아닌가? 아 진짜 알아 나 그냥 한 사람 한 사람? 그냥 조용한 거 불러요 한 사람 누울 거야? 양희야? 양희야씨 조용한 걸로 불러요 한 사람 오늘 애 취급한데? 그레이시가 우리 와인도 하나 좀 오픈해주세요 달달한 거 하나 다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만 있네 다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레이시랑 나랑 광일씨만 안 단 거 좋아하고 다 단 거죠 단 거 선생님 단 거 단 거 단 거 단 거 하나 안 단 거 하나 그레이시가 다 닦아야 되니까 네 동컷 동컷 아니야 그래도 와인은 기본인데 종이컵에 먹을 수는 없고 단 거 하나 안 단 거 하나 보내주세요 양희야씨의 노래 네 나도 못하면 일절에서 끊어주세요 네 영 못하면 끊겠습니다 양희야씨의 한 사람 여기 저랑 회사 동기인데요 처음에 그 보험회사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잘 못할까봐 맨날 그 시험 합격하고 나서 나 내일 안 나올 거야 이러고 한 3일을 안 나왔어요 4일째 나와가지고 나 오늘만 나온 거야 그냥 내일 또 안 나올 거야 이러놓고 지금 1년 반째 다니고 있어요 어저께 며칠 전에도 이제 그만둔다 그랬는데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어요 저도 머릿속에서 100번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가기가 어려워질까봐 그냥 발만 걸쳐놓는다고 했다가 네 저 따라서 보험회사 다녀오신 분도 여기 몇 분 계신데 오늘도 사실 오늘 보험회사 가면 그 삼겹살 두 분 주는 날인데 아깝게 오늘 딱 득템할 수 있었는데 아 좀 아까워요 네 되게 좋은 걸로 양현씨의 한사람 빨리 갔어요 와인 한 잔 먹고 가고 운영이 집어본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본 게 있잖아 한사람 여기 또 그곁에 둘이 서로 바라보며 웃네 이 먼 훗은 날 위해 내 미래 손 둘이서 마주 잡고 웃네 한사람 곁에 또 한사람 우리 또 한사람 우리 또 한사람 긴 세월 지난 마주 한사람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한사람 한사람 곁에 또 한사람 한사람 곁에 또 한사람 나 마주 앉아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진한 일들 친한 일들 얘기하며 웃네 진한 일들 진한 일들 얘기하며 웃네 박수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동기가 저희 두 사람 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없어서 우리도 회식은 했는데 노래는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. 오늘 처음 들었네요.